여행.. 애들 방학 동안 한 마리라도 여기서 지낼까 하고요. 야, 여기 내 방이니까 넌 딴 데 가서 자라고. 나 싫어! 어우 옥지야 어우 다 컸네 다 컸어 뭐? 여기서 자고 가 그럴까? 아 뭔데? 바람 폈어? 옥지야 응? 너 남자친구 있지?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? 니가 뭐하는데 체신 필요해? 나 쌍꺼풀 수술하려고 엄마가 뭐냐? 너 몰래 보러 갔다가 들키면 죽여버린다 야 이혁주! 아 왜 그래! 이 집 차라리 파는 거... 아 왜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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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래!